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파였던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. 후임으로는 폼페이오 CIA 국장이 내정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 협상 주무장관을 바꾼 걸까요?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눈 뜨자마자 넉 줄 트윗으로 정부 서열 3위인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질을 날렸습니다. 내세운 이유는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시각차. 하지만 핵심은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중론입니다.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는 정책 기조에서 트럼프는 제재를 의미하는 압박에 틸러슨은 대화와 접촉을 의미하는 관여로 상반된 길을 걸어왔습니다. 북핵 위기가 최고조이던 지난해 9월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틸러슨에 트럼프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공개 면박했습니다. 북미 정상회담을 두 달 앞둔 경질에 대해 회담을 하게 됐으니 더는 필요가 없다는 토사구팽. 북한에게는 바짝 긴장하고 있으라는 신호. 두 갈래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. 틸러슨은 쫓겨난 영문을 모르겠다며 기자회견에서도 딱 한 사람, 트럼프 대통령만 빼고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. 시작부터 불안했던 1년 2개월간의 동거는 이렇게 규정한 트윗과 날선 감정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.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.